1. 리시안하우 구단 리시안하우 구단이 인공지능의 훈수를 받았다고 양딩신 구단이 은퇴를 걸고 저격하면서 리시안하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리시안하우 구단이 리친청 구단과 갑조리그 교류전 대국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로 나온 리시안하우의 첫 번째 기보라 바둑개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연욱TV에 따르면 100수까지 리시안하우의 인공지능 일치율은 95%입니다. 프로연우는 109수까지 진행된 기보를 보여주면서 이쯤에서 리시안하우의 인공지능 일치율이 97%인 반면 리친청은 77%라고 말했습니다. 95%와 97%라는 엄청나게 높은 일치율은 리시안하우가 인공지능의 훈수를 받았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제가 카타고 40블록을 돌려서 진짜로 그런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체의 플레이아웃이 딱 1만이 될 때가 기준입니다. 한수를 둘 때마다 리찌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카타고의 형세판단입니다. 블루스팟인지 여부 등을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100수까지 두었을 때 블루스팟, 최선인수 3가지, 최선인수 5가지를 기준으로 본 인공지능 일치율입니다. 최선인수 5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현욱TV에서 주장한 95%와 비슷한 94%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준이라면 리친청의 일치율도 90%나 됩니다. 이것은 110수까지 두었을 때의 인공지능 일치율입니다. 리친청의 일치율은 77%이고 리시안하우의 일치율은 97%라는 프로연우의 주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바둑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이 돌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갖게 해놓더라도 인공지능을 돌릴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이현욱TV와 프로연우의 주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95%나 97%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조회수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정확한 해명보다는 오해를 퍼뜨리는 데 더 많이 기여할 것 같습니다. 프로기사이며 바둑 방송에도 나와서 공신력을 얻은 만큼 유튜브 영상도 더 신중하게 제작하시길 바랍니다. 프로기사이며 바둑 방송에서 공신력을 얻은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